이번에는 꿈에 관련한 질문을 좀 가져왔어요. 주로 이거는 로또를 당첨되신, 일찍 당첨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꿈을 어떤 꿈을 꿨나? 돼지꿈, 조사님꿈, 그런 꿈을 많이 말하잖아요. 대박 나기 전에 꾸는 꿈에 좀 특징이 있을까? 하 대박 좋지. 나도 대박 나고 싶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 대박 나기 전에 꾸는 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사님이 흔 옷 입으면 안 돼. 추진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꿈. 막 조상이 나타난다고 꿈이 다 좋은 건 아니야. 진짜 시커멓게 아니면 막 검은 옷 아니면 막 진짜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추져와. 그런 거는 못 닦인 조상이거든. 근데 깨끗하게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그렇게 조상이 나타나면 좋은 꿈이고 두 번째 꿈에서 계속 숫자가 보이면서 막 읽어줘.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 돼. 그 다음 아침에 딱 적으려고 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꿈은 개꿈이야. 어 나도 있잖아 숫자 가르쳐줬는데 여섯 개나 다 가르쳐줬는데 할머니가 쪽머리 찍어 있는. 결국엔 난 못 샀잖아. 난 내 사주에 그런 게 있겠나 싶어서. 그래 내가 안 샀다니까. 근데 내 그 분화가 숫자가 막 나오는 거야. 진짜 그 기회를 놓쳤지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그 숫자 꿈을 보면 로또를 산다든지.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. 그리고 세 번째. 돼지가 새끼를 품고 있는 꿈. 그리고 돼지가 내 품으로 안기는 꿈. 아니면 딱 내가 문을 열었는데 조그만 호랑이도 괜찮고 뭐 괜찮아. 막 우리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꿈.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 돼 꿈에서도. 들어와야 돼. 어 그런 꿈도 좋은 꿈이고. 그리고 네 번째. 흔히 말하면 물 꿈. 흙탕물 이런 거는 별로야. 알지? 그리고 깨끗한 물. 예를 들어 내가 딱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. 수도꼭지 틀었는데 막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계속 막 쏟아지는 거야. 어 그런 꿈도 좋고. 그리고 막 물 위를 걷는 꿈. 그런 꿈은 대박도 나지만 이름 난데요. 명성 난데요. 사회적으로. 물 위를 걷는 꿈. 그리고 성지 눈이 생길 수도 있고. 그리고 다섯 번째. 금이나 돈금도 좋은데 금에도 종류가 있어. 금 다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.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화려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지. 반지를 받아서 낀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 반지가 간제수도 될 수도 있고 구술수도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제 큰 검덩어리라든지 뭐 돈다발이라든지 동뭉치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막 동전도 줍는 꿈 있잖아. 그 꿈은 안 좋아. 근심거리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. 돈금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잘 아셔야 돼. 돈금을 따고 막 좋다고 하시면 안 돼. 그리고 여섯 번째. 똥꿈. 오물꿈 있잖아. 꿈에서 오물을 덮어 쓴다든지 똥을 싸도 싸도 끝이 없이 나오는 꿈 있잖아. 이런 금전은 들어온데. 자 그리고 일곱 번째. 불 끄고 활활 타. 근데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아야 돼. 계속 그 큰 불 덩어리가 덩어리가 되고 덩어리가 되고 계속 타올라야 돼. 여기서 꿈에서도 불 끄겠다고. 그럼 안 돼? 박사 끄지. 재수 없어. 지원실에서는 꺼야 되지. 근데 꿈에서는 타도 타도 아무리 끄려고 끄려고 해도 그 불씨가 안 잡히는 거야. 그런 꿈이 돼야 돼. 불을 탁 벗어. 홀다 끄지는 꿈. 음. 그리고 여덟 번째. 이제 이게 뭐 이 사회적으로 이름 나시는 분들 있잖아.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응. 또 한 가지 아셔야 되거나 뭐 과거지사에 조금 뭐 안 좋게 뭐 역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또 뭐 사고 사건 사고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안 좋고 연예라도 다 종료 있어 대통령도. 현재 상황에 맞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. 생이냐 하냐. 그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위에 이빨이 막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뭐 위에 어른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래 이빨이 빠지면은 뭐 또 아래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왕창 빠지면 그런 게 있지만 한두 개가 썩었던 게 빠지잖아. 그러면 알던 일이 있잖아. 해결이나 근심거리가 해결이나 그래서 꿈이 뭐 반대다 뭐 맞다 이걸 떠나서 꿈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꿈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지. 아 그리고 대박나는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박나는 꿈을 꾸면은 그 당일에 좋은 거야 아니면 앞으로 한 며칠이. 이제 당일에도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당일이 아니고 나는 한 달 가까이도 봐. 길게는. 그리고 솔직히 꿈을 꿨잖아. 막 꿈 꿨다가 좋은 거 꿨다가 막 나발 불고 다니면 안 돼. 입 탁 다물고 비밀로 속으로 탁 간직하고 만약에 탁 일어나가지고 좋은 거 꿨어? 그러면 노토를 사러 가야 되겠어. 꿈을 꿨어?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양치도 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이 걸렸다가 바로 가갖고 사갖고 와갖고 그냥 다 간직해야 돼. 근데 막 내 꿈 좋은 거 꿨어? 너 또 샀대? 뭐 이미 뭐 어?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가잖아 꿈 살래? 뭐 이런 말 있잖아. 그리고 뭐 천 원 주고 사고 만 원 주고 사는 꿈 있잖아. 그래서 꿈을 꿨었을 때 절대로 입 밖으로 내 손은 안 돼. commerce 사고 이랬으면 안 돼. 손 좀 소 onzeusement. 예전 quier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